오늘은 메뉴가 뭐예요? 맛없다 맛없다 앞다리 대패 삼겹이랑 삼겹을 살짝 부어서 참기름하고 마늘을 넣고 무침을 했어요 그게 바로 와 진짜 맛있겠다 나 이거는 죽었다 깨놔도 못한다 이런거 이건 또 팔도 비빔면 우와 제가 또 팔도 비빔면 그러면 팔도 비빔면에 대한 추억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고구마 줄기 멸치 오이 깻잎 도라지 호박잎 양파 깻잎 팔도 비빔면에다가 이렇게 팔도 어 열무김치를 넣어서 팔도 비빔면을 넣었는데 저 이따만큼 이거 다 먹을거예요 돼지고기 요걸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그쵸 자 오늘에도 맛있는 한끼 그래서 내가 왔잖아 맛있어요 아니요 맛있어요 한사람 맛있다 그러고 한사람 맛없다 그러고 뭔데 도대체 웃지 말고 얘기해요 원래 맛있으면 맛없다 그래요 이제 먹어야죠 이제 먹어야죠 이제 먹어야죠 우리 또 아주 다른 데 가서 밥을 못 먹어 은주하는 솜씨에 맥주를 못먹어서 제로 맥주를 먹어요 아 그게 제로 맥주야 네 아 그래 건배 한번 해요 야 짠 한번 할까 멋진데 오늘 짠 짠 하하하 네 팔도비빔면 맛있게 드시구요 우와 맛있게 먹는다 언주 쭉쭉쭉쭉 우와 술이 들어간다 진짜 죽여 진짜 죽여 팔도비빔면 맛이 더 죽일거 같은데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언주야 인사해줘 안녕히계세요 나중에 노래하고 갈게요 네